Q. 강화도 저는 제일 강화도로 떠나고 있습니다. 무려 선플리를 찍기 위해서인데요. 혼자서 제가 아침 5시부터 여행을 떠나고 있어서 너무 오랜만이라 살짝 어색하긴 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정을 한번 떠나볼까요? 짠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서 지금 바다 색이 살짝 안 예쁘지만 그래도 예쁘게 담겼으면 좋겠어요 바빠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자 갑니다 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난 스테이 고 유 스테이 고 구니 혼돈 아휴 아휴 어우 아휴 원래 이렇게 웃긴 흑흑 너무 부끄러워 연예인 왜 이렇게 못쓰시는거야? 소리 안내려 소리 안내려 아멘 멋있다 눈 검은 쟤가 없네 전화중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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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만 나오죠? 네 발염비 맞지? 영품 발염비 보여줘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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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신입니다 도로를 방황하는 주연입니다 퀴즈 퀴즈 칼리하게 끝화와 퀴즈 마지막 도로 방황 신을 찍으면 오늘의 선풀 촬영 끝이 납니다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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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즈